국회 윤준병 의원이 현직 자치경찰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윤 의원실은 정읍경찰서장 출신으로 현재 전북자치경찰위원인 김동봉 씨가 지방선거기관 정읍시장 후보로 나온 무소속 김민영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 선거에 개입했다며 전주지검과 전북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.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은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비상임위원으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